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속보 빌 게이츠 부부 이혼 27년간 계속됐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다. 5월 3일날 국내외 각 언론사의 속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결혼 27년 만에 아내 멀린다 게이츠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그런 소식을 경쟁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트위터를 방문해 보면 부부의 공동명의로 올린 짧은 공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공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많은 생각과 관계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고 마침내 우리는 결혼생활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우리는 아이들을 키웠고 전세계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재단의 미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공유할 것이고 계속해서 재단 활동에서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함에 따라서 우리 가족의 사적인 영역과 프라이버시를 여러분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공지문이 부부 공동명의로 빌 게이지 트위터에 등장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결혼을 계약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는 좀 더 쿨하고 좀 더 냉정하게 그렇게 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만났고 두 사람은 1994년 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멀린다는 마케팅 관리자 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슬아의 3명의 자녀를 두었고 올해 26세의 큰 딸인 제니퍼, 23세의 아딘 로리, 그리고 20세의 막내딸 피비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내밀한 일은 두 사람 외에는 외부인들이 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빌 게이츠 부부와 관련된 스캔달은 그동안 일체 외부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은 그들의 이혼 소식이 다소 의아하고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하건대는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을 미루지 않았는가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공지문에는 두 사람 사이에 많은 일들과 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이혼 결정이 빠른 시간 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쳤구나 하는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2000년도 비영리재단으로 출범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부부는 각각 공동의장과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재단은 510억 달러의 자산 총 하나로 57조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 상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팩트세스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주식의 1.37%를 소유하고 있고 이것은 시장 가치로 약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원 정도에 상당합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해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사해서 물렀만 바가 있습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보스가 올해 발표한 빌 게이츠의 자산은 무려 1240억 달러 하나로 139조 원에 이릅니다. 세계 최고 부호 순위에서 상위인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미국은 이혼이 좀 더 빈번합니다. 미국의 개론 대비 이혼율은 51%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연도에 결혼한 사람들의 가운데서 당의 연도에 이혼한 사람들의 비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산술적으로 보면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이혼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혼한 두 쌍 가운데 한 쌍 정도가 이혼하는데 그 밖의 서구 선진국을 보면 스웨덴이 48%, 영국이 42%, 캐나다가 38%, 프랑스가 33%, 독일이 30%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당의 연도의 결혼자 수에서 당의 연도의 이혼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만 하더라도 5.9%에 불과했습니다. 1990년도에는 11.4%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따르게 됩니다. 2003년도에는 무려 47.4% 그러니까 당의 연도의 결혼자 수에 대비해서 당의 연도의 이혼자 수가 47.4%라는 것은 두 명 가운데 거의 한 명 정도가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49.33%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당의 연도의 결혼자 수에서 당의 연도의 이혼자 수를 나누었기 때문에 현재 결혼이 급감하는 그러니까 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수치를 해석하는 수는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비교에서는 주로 조이혼률이라고 해서 천 명당 몇 명 정도가 이혼했는가 이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국제 비교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2019년도 한국의 이혼 건수는 모두 11만 8만 건이었습니다. 2019년도의 혼인 건수가 24만 9천 2백 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나누게 되면 49.33%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어머니는 메리 게이츠입니다. 메리 게이츠는 1994년 6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별하기 이전까지 빌 게이츠의 부모님들은 43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인 울리암 게이츠는 변호사이자 박애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인데 그는 더 오래 살았습니다. 2020년도 9월에 사망했는데 첫 번째 결혼인 메리 게이츠와 결혼해서 1951년부터 1994년까지 43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재혼해서 미미 가드너 게이츠와 결혼해서 1996년부터 그녀가 사망하는 2020년까지 2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의 부모님은 43년 결혼 생활을 했고 사별로 헤어지고 말았지만 빌 게이츠 부부는 27년에 결혼 생활을 했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올해 빌 게이츠는 64세입니다. 1955년생이고 모린다 게이츠는 1964년생 56세입니다. 몇 해 전인 2017년도 3월에 나온 미국의 퓨처 리서치는 미국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 상당히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황혼 이혼율이 25년 사이에 미국 사회에서 무려 2배 증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이혼한 50세 이상 미국인은 1천년당 10명꼴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1990년과 비교해서 2배 늘어난 겁니다. 특히 65세 이상 이혼자는 2015년에 1천명 중에 6명꼴로 파악돼서 1990년에 3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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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